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리 포렌식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메모리 덤프를 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메모리 덤프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운영체제들이 이제 실행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할 때 항상 윈도우즈 쪽에서 이런 운영체제들이죠 운영체제들 중에서 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메모리에서 동작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메모리에 있는 정보는 이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스플로어를 이용하던 뭐 크롬을 이용하던 어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여러 곳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거기에서 활용했던 그런 정보들은 인터넷 스플로어 브라우저 이게 크롬이면 크롬.ex 파일이죠 그리고 윈도우 같은 거는 iexplore.ex 파일이고 그런 프로세스 내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것들이 다 메모리 공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 모이의킹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포렌즈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메모리 포렌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전체 그러니까 현재 이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2기가 정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2기가의 모든 것들을 풀 메모리를 덤프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 정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덤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몇 개를 소개를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포렌즈 분석할 때 윈도우즈의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모아 놓은 거고요 다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시스 인터널즈라는 도구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나 아니면은 NIR 소프트 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NIR 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여러 도구들이 조금 조금 섞여 있어요 이런 캐시 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메모리를 덤프를 하고 싶어요 풀메모리부터 설명할까요? 풀메모리부터 설명합시다 저희가 전체 메모리 덤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윈도우즈에서는 이 덤프잇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덤프잇이라는 것은 윈덤프 윈도우즈 윈도우즈 관련된 그 덤프 거기를 좀 이제 GUI 화면으로 살짝 병영을 시킨 거랍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덤프잇을 여기를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요 현재 메모리가 이 정도 돼 있죠 2기가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공간이 하드 공간이 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메모리 덤프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를 해주시면은 얘가 빠르게 메모리가 덤프가 됩니다 메모리가 덤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2기가 정도가 이렇게 잡히죠 2기가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로 가져오시던 아니면은 볼라티리티가 이쪽에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덤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덤프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유튜브로 소개를 했습니다 메모리 포렌지기요 그 앞에다가 링크를 하나 좀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이 FTK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이 FTK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렌지 분석할 때 파일 시스템 포렌지 갈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메모리를 덤프 할 수 있는 덤프 하는 그러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캡처 메모리 그리고 파일 쪽에 보시면은 캡처 메모리 라고 이렇게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똑같이 이거하고 같이 메모리 덤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제 메모리 덤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에 뭐 어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메모리 덤프 까지 분석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ftp 이미지를 같이 이제 경겸해 가지고 사용을 하곤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메모리 포렌지기라는 것이 이제 뭐 서버급으로 보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사실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포렌지기에 대해서는 그냥 퀘스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제 분석한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보니까 사실 메모리 포렌지기는 어 시스템에서도 많이 그렇게 저도 사용을 많이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개인 pc 한참 유행할 때 뭐 4기가 정도 개인 pc 들이 4기가 정도 활용을 할 때 어 악성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약 걸렸다 가면 그때 한두 번 정도 했다 그 정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이 에킹 할 때는 어 전체 메모리 덤프를 하기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프로세스 단위로 메모리 덤프를 해서 지금도 어 활용을 하긴 합니다 메모리 포렌지기 하고는 조금은 뭐 조금 다르다 메모리 포렌지기 하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 풀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추출해 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메모리 포렌지기로 하지만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적인 프로세스를 메모리 덤프 하는 것들은 그 안에 혹시나 어 중요한 정보들을 그 다음 암호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앱 모이 에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암호화 솔루션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가 이런 여부들을 판단할 때 모이 에킹에서는 부분적인 프로세스 덤프를 하곤 합니다 어 여기서 소개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좀 이야기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ftk 이미지 같은 건 풀 메모리 덤프죠 그래서 캡처 메모리를 해 주시고 난 뒤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뭐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되죠 음 이쪽에다가 어 이쪽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 메모리 하면은 아까 덤프 이스를 사용을 한 것 거의 비슷한 속도로 메모리 덤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볼라틸리티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레드라인으로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풀 메모리 덤프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아니면 이제 리눅스 환경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DD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DD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요 DD를 이용해도 메모리 덤프를 풀 메모리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적인 프로세스 메모리 덤프를 할 때도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이스플로어 시스 인터널 스위트에 있는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이스플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파일들을 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이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모리 덤프를 떠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들에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노트패드를 하나 열도록 할게요 제가 테스트 할 겸 음 폰트는 조금 느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와 입력했던 정보들이 실제 메모리에 문자율도 남아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구분하기 쉽게 해서 보안 테스트 아니면 보안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뭐 저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여기다가 a.a.com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뭐 다른 프로세스를 잡아도 거의 동일한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메모리 안에도 분명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격자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적인 프로세스 메모리들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요거를 좀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패드 있죠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ispro.ex 파일 그 아래쪽에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용자가 현재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보시면 크리에이트 메모리 라고 있습니다 미니 덤프가 있고 풀 덤프가 있습니다 풀 덤프는 이 프로세스의 전체 덤프 아까 그 전체 메모리 덤프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한 프로세스의 전체 덤프인 거고요 미니 덤프는 간소하게 여러분들 덤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럼 풀 덤프 하도록 할게요 노트패드를 선택하고 풀 덤프 를 하시면 이 노트패드에 관련된 것들만 덤프가 됩니다 그래서 덤프 파일로 여러분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제가 아까 금방 금방 덤프 했던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덤프 를 뜨면 사이즈가 풀 덤프 를 뜨면 상당히 커요 이게 94메가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트링즈 여러분들 그 문자열들을 분석할 때 스트링즈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바이너리 파일이던 텍스트 파일이던 아무튼 스트링즈를 이용해서 이 안에 문자열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는 이제 닫았습니다 노트패드는 다 사용자들이 다 닫았고요 그리고 나는 메모리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메모리 정보 아까 덤프 했던 그것만 어떻게든 이제 탈출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침투 범죄 시나리오 침투 시나리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부분적인 메모리 덤프들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메타스포리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윈 덤프 같은 경우 dd 를 활용해서도 부분적인 메모리 덤프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이 해킹 할 때 시나리오 하나 넣어도 뭐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추출을 해 가지고 공격자 pc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했다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링 정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스트링하고 노트패드하고 같이 있죠 우리가 덤프 했던 것들을 그러면 이제 스트링 정보로 노트패드 덤프 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덤프 파일 안에서 스트링 정보들을 골라내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윈도우즈에 관련된 함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덤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쓰레기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DLL 파일 정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풀 덤프를 했기 때문에 뭐 이 관련된 아까 우리가 노트패드에서 글씨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덤프 된 파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을 거고 파인드 스타일이죠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그래와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파인드 STL에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것들 보안이었죠 보안 테스트 아니면 보안 프로젝트 그 다음에 010 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보안이라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보안 프로젝트 보안 테스트 보안 프로젝트 보안 프로젝트 한 두 개네요 저는 하나만 입력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a.a 라고 있나요 네 나오네요 그렇죠 안 나오나 네 a.a.com 입력을 했었죠 그 정보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노트패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덤프 파일 안에 지금 이미 정보가 캡쳐된 추출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개인 정보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분적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분적인 프로세스 덤프 같은 경우는 모이의킹 때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이런 중요한 정보들 금융권이나 그랬을 때 어 이 안에서 메모리 정보 안에서도 암호화가 돼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메모리 정보 안에서 암호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메모리 덤프 하는 방식들과 메모리 내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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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